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오 계시죠?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천 그런 데는 가지 말라고 문자가 왔는데 정말 이제 큰 피해 없이 잘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할 텐데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책 출간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다음 달에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리면서 또 제 생각도 가끔 말씀드렸고 그렇게 또 구독자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오프닝 매트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 고민이 저한테는 좀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그 4년간의 시간이 책 한 권으로 농축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한 꼭지 한 꼭지 열심히 글을 썼거든요. 구독자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생각으로 한 번 조금조금씩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프닝 매트에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오늘 오프닝 매트에 참 공감이 돼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모르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쓰지 않으면 또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솔직한 마음이 아니네. 라는 건 또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딱 티가 나잖아요. 아 이 사람 이거 거짓말이네. 이런 티가 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탄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하자.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고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했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더 솔직한 마음들을 녹여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랄까 우리가 내적 친밀감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내적 친밀감이 올라갈 땐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잖아요. 물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과 이런 걸 같이 봤을 때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털어놓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더 친밀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료 분들과 친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말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잠을 못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겪었던 일이 그리고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끄적끄적거렸던 게 참 도움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책이 조금은 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이건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글을 좀 쉽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보신다면 아 정말 현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목소리가 보여. 왠지 이런 말투를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만 받으신다면 참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독일 최고의 철학 컨설턴트 알베르트 키칠러의 책 나를 살리는 철학 나를 살리는 철학 이란 책이에요. 이 책의 구성은요.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어떻게 독특하냐. 혹시 미움받을 용기란 책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펼쳐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책이잖아요. 그 책을 보면요. 뭔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청년과 철학자의 어떤 토론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책도 그래요. 내담자와 철학자 간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얻어갈 게 많고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질문의 대답이랄까요? 꼭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보고 진작에 성찬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이 철학자가 책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나 자신을 가혹하게 늘 비난하는가? 나는 왜 타인에게 기대하고 또 쉽게 실망하는가? 또 왜 나는 과거에 붙잡혀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행복감은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는가? 하는 삶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답변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좀 많이 고민했던 문제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 생각과 비슷해서 놀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꼭지가 끝날 때 쯤에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꼭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반드시 기억해두고 싶었던 두 개의 꼭지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부디 가슴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무너진 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법 마흔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찾아왔다. 중단발 금발 우아한 옷차림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건 직업 특성상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겉모습일 뿐이고 내면은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국내와 해외에 많은 치사를 둔 아주 유명한 로폼의 변호사였다. 본사는 뉴욕에 있고 그 밖의 해외지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 역시 본사에서 결정하는 구조였으니 매우 미국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성과평가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실적 압박이 매우 높으며 효율 실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당 60에서 70시간 밑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피로를 회복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휴가도 길게 쓸 수 없었다. 그런 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로폼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슨 최소한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금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파트너 변호사들이 내는 성과만큼의 결과를 내야 하고 이후로도 새로운 일을 따내고 높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모든 걸 다 해내고 싶어 했다. 이를 진심으로 즐기기도 했다. 갈수록 로폼의 명성과 그녀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고 그런 성장이 그녀에게도 원동력이 되어졌다. 그녀는 일단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나서 똘똘한 부하직원을 데리고 일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한숨 돌리자 라고 생각했다. 계획은 그랬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멈췄다. 6개월 전부터 손에 서류 파일 하나 쥐는 것 조차 힘들어졌다. 번아웃이 온 것이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몸이 완전히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 법률 자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문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2주 동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번아웃이 온 이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심리치료사가 그녀에게 디오티마를 찾아가보라고 권했다. 심리치료사는 그녀에게 번아웃이 온 이유가 마음에 있다고 판단했고 태도 가치관 세계관도 관련이 있어 보여 어쩌면 철학적인 대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 심리치료사는 이 내담자 외에도 디오티마에게 몇 명을 보낸 적이 있었다. 디오티마와의 면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심리치료사가 너무 큰 희망을 주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실천적 가르침이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이사는 본인이세요. 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겨대서 도울 뿐입니다. 우선 제 조언에 따라 반복해서 부지런히 연습하기를 권합니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번아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달려내야 해요. 단순히 제 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건 아 내 고통이 원인이 이거구나 하고 재인식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물론 인식이 앞서야 치유도 할 수 있긴 하죠. 궁극적인 치유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특성화 사고 습관 행동 습관 판단 습관 에 있습니다. 즉 다시 생각하고 바꾸고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관점 가치를 의식 속에 자리잡게 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직업인으로서 수년간 일하면서 당신의 생각에도 고정된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불리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전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 본인이 생각하기에 번아웃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나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도 번아웃을 겪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피곤하고 고갈된 느낌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느낌도 있나요? 모든 직원들이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일해요. 기대치 자체가 높은 편이죠. 저녁 8시 전에 퇴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분명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 변호사들 간의 경쟁도 있나요? 그쵸.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끼린 장난 아니죠. 문제는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죠. 파트너 변호사가 부러운가요? 네. 같이 경쟁하다가 파트너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뤄낸 성공과 새롭게 맡게 된 업무가 부럽죠.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기준도 엄격하고 요구 사항도 많고 실적도 매우 좋아야 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파트너 변호사를 부러워해요. 그렇군요. 가정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만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는 만족스러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그렇다곤 할 수 없지만 네 뭐 그냥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자주 보진 않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지도 않긴 하네요. 그 사람도 자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도 저희 사이에 딱히 마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되도록 다투지 말자고 다짐했고 그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대충요. 하지만 사건이나 중요한 업무가 있는 날은 잠들기 직전까지 일만 해야 해서 자고 일어나도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녁에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수면에 도움은 좀 되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드렸잖아요. 전 제 일이 좋고 무엇보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 임금이 꽤 오르고요. 독자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업무를 맡길 직원도 제 밑에 생겨요. 회사 안팎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유명한 대형 노폼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게 당신에게 뭐가 좋은가요? 높은 사회적 지위가 당신에게 주는 게 뭔가요? 인정과 존경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인정과 존경이 당신에게 주는 건 뭔가요? 뭐 기분이 좋겠죠? 다른 사람의 목표도 당신이 말한 목표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 역시 결국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것일 테고요. 더는 나에게 지지하는 상상없이 내 힘으로 업무를 이끌고 내가 가르치고 또 나를 서포트해주며 함께 일할 부하직원이 있으면 확실히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수입이 늘면 고급 자동차와 요트도 사고 잔디 깔린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정신 없는 일상과 직장 스트레스 에서 벗어나 1년에 한두 번 쯤은 좋은 호텔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겠죠. 높은 삶의 질과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기쁨이 충만하고 직장 생활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럼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신은 직업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했어요. 대학 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도전적이고 바쁜 국제 대형 로폼에 취직해 지금은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20년이 넘로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번아웃 소진 좌절을 느끼고 있잖아요? 아 근데요 저 몸만 다시 괜찮아지면 건강해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로폼에서도 저에게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회복해서 복귀하기를 기다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언젠가 로폼에서 당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시켜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요. 그러면 압박감이 없어질까요? 로폼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보면 그들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없어졌다고 하던가요? 저도 변호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파트너 변호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매일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일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 압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퇴직하는 그날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만 하더군요. 실적과 이익 분배에 관한 테이블에선 충돌도 많고 의심스러운 수단과 음모도 있는 듯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어져서 긴장감이 넘쳤죠. 그들은 늘 하고 싶다던 일을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인생을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로펌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죠. 대부분 자문활동을 이어가는 듯 했어요. 일부는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다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각자의 선택이 다를 수 있죠. 맞습니다. 언젠가 저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남자에게는 친한 친구 4명으로 구성된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넷은 정규적으로 만났대요. 다들 공무원으로 일했고 매우 존경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은퇴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이야기하며 그날이 어서오기를 고대하면서 큰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근데요. 4명 가운데 무려 3명이 은퇴한 그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에 불과한 안타까운 이야기일까요? 그는 황망함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늘 제가 바라보고 노력할 만한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 제 직업이 좋고 더 성장하고 싶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어요. 그보다 또 저를 매혹하는 일은 없다고요. 그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느라 너무 큰 대가를 치르면 어떡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심하게 해친다면요? 또 자기다움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구를 빠짐없이 충족할 때만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죠. 실제적인 안정감도 그런 데서 오고요. 사람의 마음은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거대한 괴물과도 같아요. 머리마다 각각의 요구, 본능,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머리를 누르고 자신의 유일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괴물이죠. 그러다 진짜 머리 하나만이 남아 유일한 머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은 멀어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 욕구만 쫓느라 다른 모든 걸 억압하고 결국 삶의 균형을 잇는 거죠. 심하면 인격이 분열하고 내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과도해지지 않고 신체적 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건강해집니다. 반면 자연의 이치대로 호르몬 시스템, 신경 시스템, 면역 시스템 네트워크가 서로 잘 교류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죠.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을 억누르거나 다른 것을 과도하게 부풀리면 정신적인 균형이 깨집니다. 또 자기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지 못하고 타고난 재능과 기질을 개발하지 않아 내 안에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긴장, 갈등, 손상 등이 일어납니다. 정신적 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균형과 중심을 잃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이 병드는 과정입니다. 분노, 흥분, 두려움, 걱정, 식이질투, 탐욕, 오만, 억제되지 않은 열정 등은 불균형한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상이에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신체적으로도 병이 나타나요. 강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제 마음이 균형을 이루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 확실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고 균형과 이완이 적어서 에너지를 모조리 소진하게 하는 방식이니까요. 뭐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한 거예요. 명예욕과 야망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다들 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자아 존중감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이 나에게 보상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적정선을 넘어버리면 고통스러워지고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줄이고 휴식을 좀 쉬하시면 좋겠어요. 쉬기가 어려우시다면 다른 로펑으로 이직하는 것도 좋고요. 자신을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몸속 겪고 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도 큰데 어떻게 그래요? 기대가 커도 흔들리지 마세요. 속으로 이렇게 되어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뭘 원하든 신경 쓰지 않겠어. 나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직업적 성취의 기준을 다시 세울 거야. 난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몸과 마음이 내 통제를 벗어날 정도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을 거야. 모든 외부나 내부적 저항에 맞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과 여행, 그리고 운동처럼 일 말고 다른 걸 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직업에 부여한 가치를 조금 덜어내고 그만큼 건강이나 행복, 만족감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를 더하세요. 행복을 직업적인 목표에서만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에서만 찾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직업적 목표 하나만 달성한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여정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야 해요. 당신만의 적정한 선을 찾고 그걸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일하는 게 더 즐거워질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나에겐 직업적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이 목표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이 목표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게 더 중요해. 적정 선이라는 건 어떻게 찾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어요.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꿔나가야 해요. 자신을 잘 관찰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세요. 중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중심을 잃은 상태인지 또 내가 나 아닌 상태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삶의 활력이 늘어나는지 또 줄어드는지 살펴보고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우울할 때가 더 많은지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다람쥐 챗바퀴 도는 느낌이 드는지도 생각해보시고요. 연인과 친구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에게서 변화가 느껴지는지도 종종 물어보시고요. 제가 몸담은 로폼에서도 태평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지가 정말 이물이네요. 거기는 워낙 모든 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돌아가는 곳이라서요. 그럼 그 로폼을 떠나세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를 바꿀 수도 없는 채로 병만 깊어진다면 떠나셔야죠. 당신에게 유익하고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을 번성하게 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소진되고 시드는 느낌을 주는 곳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직장도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단 그냥 일을 줄이면 균형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죠. 각자의 관심사, 재능, 능력, 욕구, 정신적인 힘도 다 달라요. 자신의 정신력이 균형이 잡혀 있는지 적정한 욕구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잘 관찰하세요. 즐거움과 고통이 나침반이에요. 잘 생활하고 균형 잡힌 마음에 정원을 가꾸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입니다. 지성과 감성도 필요하고 이성과 통찰 그리고 직관도 필요하죠. 고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전체 경주였어요. 마치 우리네 삶과 비슷하죠. 나는 나의 정신과 인생을 이끄는 전차 조종사예요. 말은 의식과 무의식을 합친 정신력이고 곧비는 자재력이자 자기 통제력이며 전차 조종자는 이성과 지적 능력이죠.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말의 성격과 기질 즉 나의 정신력을 명확히 파악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만드는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그 말을 어떻게 다루고 조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달리기하고 곧비를 틀어주어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되죠. 마음의 전차 즉 나의 인생을 제어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훌륭한 전차 조종자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결정하는 삶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꾸려가면 됩니다. 모든 건 내가 내 말을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그 말을 잘 다루고 돌보는지에 달려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일하는 시간부터 줄이세요. 연인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취미활동을 시작하세요. 주기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호흡훈련도 하고 좋은 철학책도 읽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더 면밀히 알아보세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고 가능한 한 자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아요. 멀리 갈 필요는 없고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국립공원이나 고아한 유적지에 가보세요. 그런 활동에 긴장을 풀어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휴식시간을 주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을 줄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가보세요. 좋아하는 예술작품을 보면 이전에 하던 생각과 행동 패턴을 깨고 시야도 넓힐 수 있어요. 일기도 써보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와 이런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 그들은 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도 들어보시고요. 원한다면 저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릴게요. 이런 활동이야말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목적을 찾고 자기 믿음을 강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진득하게 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줄일까요. 그 목적이 뭔가요? 자신만의 직감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태예요. 그런 순간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때 마침내 찾아올 거예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찾아올 테고요. 내면의 태도 사고 패턴 행동과 의지 판단이 잘 잡히면요.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몸의 건강은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반영해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남자는 꽤 오랫동안 우리를 찾아왔다. 1년 반에 걸쳐 3주마다 왔으니 자주 온 편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같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과도한 야망과 인정욕구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열띤 토론이 줄곧 이어졌다.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의 아버지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유아기 때부터 각인되었음을 알았다. 원인이 분명해지자 여자의 상태도 훨씬 더 나아졌다.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녀가 선택하는 단어만 들어도 본인의 삶을 평가하는 가치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치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대형 로펌을 떠나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이직했다. 규모는 작지만 꽤 유명한 로펌이었다. 여자는 자기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즉 전 직장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경쟁적인 분위기가 훨씬 덜했다. 덕분에 동료 변호사들과의 인간관계도 원만했다. 배려와 이해로 관계가 맺어지니 모든 게 전보다 더 즐거웠다. 물론 업무량은 여전히 많았지만 탈진할 정도는 아닌 듯 했다. 무엇보다 전 직장에서 느꼈던 실적 압박이 없었다. 아무도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기를 기대하진 않았다. 전 직장에서는 목표를 발표하고 점검하는 공식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렸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그녀가 속한 로펌의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가장 성공적으로 일하는 변호사는 이 로펌에서 완전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따라서 로펌의 목표와 자신의 인생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철학이 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잘 몰랐지만 디오티마는 로펌 대표가 왜 그런 원칙을 세웠는지 완전히 이해한 듯 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하는 이유 30대 여자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디오티마를 찾아왔다. 도대체 다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약속이나 다짐도 잘 지키지 않고 하나같이 자기 생각만 하고 가장 친한 친구조차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곁에 없다. 얻어먹을 콩고물이 있는 경우에만 발을 담그거나 도와줘도 딱히 손해볼 게 없을 때만 마지못해 나선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얘기 만들어 놓는다. 여기나 저기나 죄다 자기애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경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망의 연속이며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그녀를 너무 힘들고 슬프게 한다. 그녀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물었다. 다들 그래요. 다들요? 전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달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하지 않죠? 전 제가 뱉은 말은 지키고 약속도 잘 지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늘 곁에 있어준다. 고요. 옆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전 입고 있는 마지막 셔츠도 벗어줄 수 있어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은 기만 당하면 실망해요. 세상이나 타인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린 실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신의 윤리의식은 매우 높아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높은 윤리의식을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까지 적용하고 그만한 그만한 기대를 걸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번번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가치관과 요구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따르라고 강요해도 되는 걸까요? 누가 그 누가 당신에게 그럴 권리를 줬죠? 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려면 세상과 사람을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실제 모습을 직시하고 당신의 생각, 의지,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해요. 당신이 기대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자신만의 높은 윤리적 기준을 들이밀고 거기에 맞추라고 외치고 있어요. 뭐 자신에 대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기준을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저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살지 그런 걸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행복을 크게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데요. 남들에게도 그런 자유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정말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면 되고 조사 그렇지 않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돼요. 사람들은 모두 선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아요. 다들 약점과 함결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진 말자고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을 좋게만 보는 것도 환상이듯이 또 나쁘게만 보는 것도 환상이에요. 세상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절망에 빠져선 안됩니다.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추우니까요. 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의 가치와 이상 성향과 약점 등을 올바르게 판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그러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적응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부조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배려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이에 반하는 기대를 안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충족해주지 못할 헛된 희망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100이면 100 실망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바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약속도 믿지 말고 원래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가끔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때 기뻐하면 돼요.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다가 정말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인간을 혐오하게 되면 어떡해요? 현실주의자가 될 수도 있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눈앞에 엄연히 현실이 존재해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믿는 건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이런 통찰과 지혜가 당신을 구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기대를 하고서는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타인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이나 흘러가는 상황이 당신이 기대하는 바와 달라서 시시때때로 갈등이 발생할 테니까요. 나의 가치관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가치관은 어디에서 형성되었나 이게 올바른 가치관인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진 않았는가 나의 기준이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만 한정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행동에 그쳐야 하죠. 자기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 건 대단히 교만하고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만의 생각대로 설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굳이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면 상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잖아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세요. 그러면요 정신적 평온함이 찾아올 겁니다. 더는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행동에 지쳐 나가떨어지지 마세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도 생각해보면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될 수도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되뇌어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긴 해요. 자신의 모든 걸 이해하고 있고 진리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와 다른 견해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연습 둘도 연습 셋도 연습입니다. 생각 의지 행동 모두 연습하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계속 주문을 거세요. 논쟁을 벌일 때는 굳이 당신의 생각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생각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정중히 물어보세요. 속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하든 간에 그 일이 틀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다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그때 기뻐하면 됩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래봤자 상황은 그대로고 나 혼자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뿐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그게 원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 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찾지 말고 그들이 가진 좋은 점만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저는 어렵겠는데요. 산에 오를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경사도 가파르고 길도 되게 험난한 것 같고 돌투성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고 나면 그 뒤로는 가뿐하죠. 그때부터 당신의 시선은 더 크고 뻥돌린 높이에 머물며 비로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내 남자는 딱 한 번 더 찾아왔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녀가 쓴 엽소 한 장이 도착했다. 엽소에는 기쁨이 전해지는 두 음절이 적혀있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여러분께 도착해 거슬리 제발 하늘 도착해 하늘 흐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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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